형, 여기서는 어떤 사건 없었어요? 지금 이 기차, 기차 굴다리 여기 좀 약간... 다 있어. 얘기 좀 해 봐요. 옛날에 여기는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조금, 형. 여기, 여기 다 논밭 치웠지. 여기가? 안양 평촌 있잖아. 거기 내 학교 다닐 때는 평촌인데 거기가 다 논밭 치웠어, 그때. 야, 그런 거 논밭 갖고 있던 사람은 떼보자 됐겠네. 형이지. 너무 추워, 추워. 그런데 정부도 있고 좋네, 형. 그럼, 거기가 신도시 되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 가면 안양천이거든요. 여기 벚꽃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예쁘겠다. 야, 안양 가이드네. 진짜 벚꽃이 여기가 기가 막혀요. 벚꽃이 여기가 기가 막혀요. 데이트하죠, 그냥, 거기서? 당연히. 있죠, 있죠. 언제, 언제. 두고 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성인 되고. 성인 되고 나서 거기 딱. 오빠, 그 길을 몇 명이나 걸었어요? 아, 한 명 걸었어요. 네, 한 명.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다 안양천이고요. 오, 예쁘겠다, 봄에. 저기 정말 여기 벚꽃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벚꽃이 너무 예쁩니다. 이쪽이 다 논바치였다고 이쪽도 다? 네. 이쪽이 다 논바치였다고 이쪽도 다? 네. 형, 온리 부동산이구나. 나는, 나는 온리사랑? 엄마는 온리 부동산. 야, X박스가 들어왔네. 야, 여기 X박스가 생겼네. 내가 할 걸. 내가. 드라이브트류나 또. 여기가 이제 왼쪽이 이제 종합운동장이고요. 종합운동장에서 예전에 학교 뭐 이런 행사 되게 많이 왔어요, 여기도. 학교를 되게 많이 좋아했네, 형이. 학교 천국이었죠. 학교를 정말. 이야, 진짜 학교, 우리 학교 신성재는 진짜 유명했어요. 유명했구나. 그럼 가수 분들, 가수 분들도 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연예인 같았어. 무대에 서는 애들이. 아, 너도 무대에 섰구나. 나 섰죠. 나는 디엘보이즈라고. 디엘보이즈. 그때 오빠가 비보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디엘보이즈는 춤으로 댄싱 리틀 보이즈. 귀여워, 댄싱 리틀 보이즈. 리틀은 왜 붙였대? 그런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우리를 더티 앤 레이지 보이즈라고 불렀어. 더럽고 게으른 애들. 야, 진짜 학교, 우리 학교 신성재는 진짜 유명했어요. 유명했구나. 댄싱 리틀 보이즈. 귀여워. 학교 천국이었죠. 학교를 정말 좋아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많았고. 그렇지.